언젠간 악덕 투기꾼 언젠간 악덕 투기꾼 이미 악덕 투기꾼 아니냐? 악덕 투기꾼? 그냥 투기꾼으로 안 돼 이거 좋은 얘기 아니야 그냥 투기꾼은 악덕이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이미 된 거 아니냐? 악덕 투기꾼 언젠간에 이미 악덕 투기꾼 아니야? 내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고 내가 이따가서 공부한 것들 그리고 해외 사회도 봐도 나는 경제에 큰 이바지한 것 같은데 왜? 그 악덕이 왜 붙지? 경제에 큰 이바지하고 나 같은 사람들 다 사라지면 나라 망할 텐데 악덕 아니 뭐 뭐라고 불러도 악덕이든 뭐 천인공론 알아서 다 붙여도 상관없어 진실은 제가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하다는 거 누구한테 해준 적은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경제가 굴러가는 거지 오히려 악덕은 그거지 잘 알지도 못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는 또 괜찮아 근데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거 있잖아 선.. 소인? 아니 선중인? 그 다음에 맨날 집가 폭락한다고 집 떨어진다고 해 놓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서민들 사실은 그거에 순진한 사람들 속아 넘어가지고 집 안 사고 인생 망치고 힘들게 살고 그리고 또 있잖아 그.. 오.. 오.. 유얼.. 오.. 주식 강의.. 막 자기 강의하고 이천 가면 뛰어내린다고 해 놓고 자기 주식 강의.. 혹시 여기서 저기 뭔가 배우신 형들 있잖아 나한테 막 개작가라고 불만 있고 막 그런 형들은 좋은데 소개해 드릴게요 오.. 유얼.. 최모식이 거기 가시면 돼 거기 아니면 뭐 유사투자자분 그거 뭐 있잖아 무슨 투자클럽 거기 가시면 돼 여기서 그러시면 돼 나는 얘가 나 가난하고 없고 나 뭐 잘 모르고 나 동네 바보 동네 바보 오늘은 이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 하루 그래도 일주일에 부동산은 한번 해야지 근데 요새 부동산 블로거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심심할 거야 할 게 없잖아 뭘 할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내가 봐도 할 게 없는 게 눈에 훤히 보여 아니 안 보거든 근데 안 봐도 보면 뭐 할 게 없으니까 옛날에 했던 얘기 하던지 뭐 지도 펴놓고 그냥 뭐 이것저것 하던지 뭐 아무 그냥 별 의미 없는 거 하는 거야 맞았어 떡밥 까는 거야 나도 할 거 없어 의미 없는 거 한다고 미리 떡밥 까는 거예요 자 우리 시세 볼 때는 두 개만 보면 되잖아 간평원 아니면 KB 시세 KB 시세 KB 시세 한번 볼게요 보니까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상승률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지금 심리는 최악이지 지금 집값 심리적으로 누가 집값 된다고 사는 사람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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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사고 싶은 사람도 간망 안 살 사람은 뭐 폭락 기우저 지내고 한단 말이야 근데 폭락 논론자들은 그 손 소장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집값을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식쟁이들 특히 가치투자 베이스들은 다 알아 집값 폭락은 집값을 폭락하라 집값이 비싸서 폭락합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그런 얘기는 딱 이것만 믿고 걸으시면 돼 이거는 진짜 진리야 인구 얘기 나오잖아 인구 얘기 나오잖아 인구 얘기 나오면 믿고 거르는 그거 직불도 모르는 사람 인구 얘기 나오는 거 하고 그리고 집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서 PIR 얘기 PIR 딱 나오잖아 믿고 거르는 전문가 그 두 개 딱 이야기 나온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고 거르세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 지역에 일자리가 날아가서 집값이 이런 얘기 어 그거 맞는 얘기 일자리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자산가치가 폭락한다 그건 맞는 얘기야 근데 자산가격 폭락은 내가 집값이 두 집을 두고 쓰면 집값이 폭락했어 경제가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무너져서 일단 이건 가능성이 있거든 이거 말곤 없거든 우리가 지금 문제 생길 거는 그러면 그거 말고 자기가 원화를 가지고 있잖아 원화를 돈을 1억을 갖다가 은행에 놔뒀어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고 1억은 안 떨어져? 1억은 그대로야? 어? 숫자는 그대로 1억 써있지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베이스 달러를 기준으로 해야 돼 달러 인덱스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떨어진 거야 그거는 주식 들고 있어 다 떨어지네 미국 주식 아니면 달러베이스 채권이나 금 들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 그거 말고는 없네 그럼 한마디로 방어 치는 건데 미국 주식은 공적이지 뭐 나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나중에 얘기할 건데 미국 주식은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니까 그거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고 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걸릴 거야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형 누나들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인구 얘기 딱 나오면 우리 옛날에 인구 얘기가 이게 왜 나오냐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여보 생각해봐 우리 어렸을 때 통금 있고 자기는 90년대 생기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뭐 70년대나 기억 좋은 사람은 통금 있고 그랬다고 그럴 때는 1인당 거주 면적 자체가 좁았어 단감방이 옛날에는 단감방이 다섯 여섯 애들도 많았잖아 그럴 때는 거기서 이러고 이러고 살았다고 근데 점점 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게 좋잖아 난 솔직히 혼자 살아도 50평 살고 싶어 나는 100평 살고 싶어 100평 집에서 스케이트 타고 다닐라 넓어진다니까 그거는 그리고 예전에 다 몰려 살았는데 이제 점점점 쪼개져 살잖아 어? 우리도 결국은 다섯 식구잖아 지금은 이제 어머니까지 여섯 식구지 근데 집 두 개 쓰잖아 근데 나중에 봐봐 여섯 명이잖아 여섯 개 있어야 돼 인당 우리 다 따로 살 따로 살 거잖아 우리 아파트 한 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미리 여러 개 사놓은 거야 우리 다 헤어지고 대비해가지고 그거 하는 걸러야 돼요 걸러야 되고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심리가 개박살 난 상황에도 오르는 데가 있네 3월 8일이야 최신자야 금요일날 나온 거예요 보면 대구남구가 0.21% 올랐네 주간 0.21이면 많이 오른 거야 대구남구 근데 전세 가격도 대구남구가 많이 올랐네 대구남구 대구남구 여기 그렇게 좋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에 거기 그 동네 모자란다는 얘기야 수요가 늘었던지 공급이 모자라든지 아마 내가 볼 때는 거기가 분양시장이 한동안 안 좋아서 집을 안 잤어 나는 근데 희한하게 대구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 배수 사람들이 진짜 부동산에 많아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버스로 와가지고 쓰러 간다 하면 다 대구가 먼저 와 그다음에 부산이 와 그다음에 다른 지역 전라도 그런 데는 안 와 이상하게 대구가 많이 와 대구 부자들이 많나 왜 그러지 근데 대구가 항상 먼저 싣고 먼저 올라 그래서 사실은 대구 한동안 되게 안 좋았거든 근데 요즘 대구남구 대구달서구 대구가 지금 그래도 도네 이거 실수로 도는 거야 그리고 대전유성구 유성구는 왜 올랐지 그리고 광주강산구 광주강산구도 내가 볼 때는 수요가 확 늘기보다는 공급이 또 부족하겠지 안 지니까 안 해 사람들이 집은 영원히 쓸 거라는데 안 해요 집도 우리 뭐 30, 40년 쓰면 못 써 우리 계속 시스템도 바뀌고 아니 쓸 수는 있는데 알잖아 후진거 쓰는 거야 지금 음마아파트 이런 데는 서로 괴로운 거야 거기 빨래해서 그 사람들 잘살게 해주면 되지 그 사람도 그렇게 괴롭히고 제 사유제사 묶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부천도 부천이 은근히 실수요칭이 두터워 서울로 출퇴근이 좋거든 거기가 교통이 은근히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중동 신도시 막 나오고 하면서 거기가 은근히 괜찮아 그니까 부천에 무슨 투기 수요가 붙었겠어 빨리 두들겨 까야지 빨리 그 아줌마 누구야 빨리 전화해 공개오면 아줌마 빨리 두들겨 올라 아줌마 판사님 여기 여기 올랐어요 여기에요 장관님 여기 여기 올라세요 빨리 그 조정지역 빨리 여기 투기관리를 지금 묶어주세요 제가 대구 남구 대구 달성구 빨리 까세요 여기 그리고 하남 하남 봐봐 하남이 아마 전세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을 것 같은데 전세는 왜 그러냐면 하남은 지금 우리는 알잖아 하남 상황이 어떠니 공급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매매가는 오히려 올랐어 지금 며칠째 매매자 보안내지는 오르고 있어 0.03 올랐네 구리도 올랐고 부천구 수원권선구 수월팔달구 금주상승률은 구로구 전세는 남구 여수 서구 인천남구 대구 북구 서울도 강북구는 올랐더만 여보 강북이 무슨 공급이 확 많았겠어 아니면 수요가 확 늘었겠어 어? 실수요층이지 실수요층이지 그렇지 근데 지금 보면 하락지역 딱 나오잖아 울산 남구 지금 1등이네 집값도 울산 우주구 울산 경기가 안좋은거야 울산이 사실은 화이트 칼라 많이 잘라내거든 그 형들은 손 못대잖아 금속형들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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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못하면 진짜 큰일나 금속형들 우리집 앞에 찾아올수도 있어 무서운 형들 그 형들은 진짜 진짜 무서운 형들이야 그 나 금속 나 금속까지밖에 얘기 안했어 형 금속 금속 그거 어? 그래서 화이트 칼라는 많이 잘랐거든 화이트 칼라는 몇년동안 막 잘라냈지 원래 울산이 소득이 거의 전국 탑승이었고 아파트값도 거의 탑승이었어 근데 봐 내 얘기했잖아 소득이 이게 봐 명확하게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 논리를 증명하는거에요 울산쪽이 중공업 시황이 안좋아지면서 무너지면서 화이트 칼라들 명태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명태해가지고 집사고 뭐 하겠어 그냥 있는거 하고 오히려 이사가고 그러겠잖아 그러니까 울산이 지금 떨어지는거 아니야 전세는 투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값을 보면은 울산 남구 북구 용인 기흥구는 왜 떨어졌지 용인 용인 기흥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뭐냐면 내 분석은 주변에 분양이 많이 돼 새아파트 분양된게 많잖아 기흥구가 아마 새아파트가 그렇게 많진 않을걸 그래서 새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전세가 빠지지 않았을까 매매가에서는 기흥구가 그렇게 안 빠졌는데 전세가 많이 빠졌어 내가 알겠잖아 헬리오시티 송파구에 그렇게 대규모의 싼게 나오면은 헬리오시티가 걱정은 와 헬리오시티가 문제 걱정 아니야 그걸 형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 밑에 용인이 문제라니까 용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전세를 내던지고 그 사람들이 헬리오시티 온다니까 여보 자기 같으면 기흥구에 살거야 헬리오시티에 살거야 헬시티 헬인데? 헬인데? 나는 헬이라도 헬리오시티 나 갈거야 그 전세 싸니까 그거 까고 다 간다니까 그 근처에 있는거는 블랙홀로 빨아들여요 하남씨 전세값이 뚝 떨어졌네 하남씨가 공급물량 많잖아 하남씨가 신기하지 전세는 떨어졌는데 매매는 올랐어 왜 이렇게 써요 왜 그럴까 난 이해됩니다 나는 전세는 물량이 쏟아지니까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 매매가는 앞으로 여기가 투자수요로 내가 그래도 하나 사놓는 사람도 있을거고 어 실수요층은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수요는 강한거지 근데 공급량 실제 내가 거주하는 수요량은 공급량이 한 번에 확 쏟아지니까 하남은 사실은 수요도 세고 공급도 센데 이번에 쏟아져서 그런거야 이번에 왕창 쏟아져서 이런거 보면서 해석을 하는거야 또 뭐있냐 공급도 MuF呼 공급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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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도 빠졌네 그리고 매매가 하락지역 울산 김해 김해도 빠졌고 울산 중구 포항 남구 아산 부산 중구 안성 춘천 서산 군산 이렇게 빠졌네 근데 이게 우리가 kb 시세 보다가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 서울만 보면 돼 서울 기준으로 보면 되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 이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들어갔잖아 계속 있을 수 없어 지금 벌써 강남은 대가리 틀었어 지금 대가리 강남은 차트가 이제 마이너스로 꺾었다가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나오잖아 매수 심리 확 바뀌어 나는 이거 상반기 지나가지고 한 길어야 5월 되면 다시 양전 할 것 같아 양전 양전 할 것 같은데 양전 지방이 문제지 뭐 지방이 뭐 강남 걱정 형들 강남 걱정 하지마 나도 걱정 안해 우리가 걱정 안해도 돼 걱정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뭐 고사 지내라고 할 필요도 없어 해봤자 안 돼 고사 지낸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잖아 이거 그냥 했는데 유행가 되는 거 같아 알잖아 유행가 되는 거 같아 제가 이거 하고 오늘은 그거 어 어 어 어 지금 해야 돼요 어 어 kb 시세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도 보면서 지도 야 그 kb 시세로 그냥 끝나는 건데 벌써 15분 했었고 어 원래 오늘은 이거 지도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유망 지역이 있을지 알았는데 야 그냥 이거 여기서 오늘 이제 졸려오니까 이거 끝내고 왜냐면 이거 길게 늦게 잔단 말이야 내일 장 시작하는데 내일은 좀 중요한 때니까 여기서 끝내버리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지도가 보면 보이거든요 이번에 봐 하이닉스 공장 울산으로 오라 뭐라 하는데 안 되잖아 용인으로 들어가 당연히 용인이지 용인이지 그게 인력이 아니야 왜냐면 벌써 삼성이 어디 들어갔어 수원에 들어갔잖아 삼성이 삼성이 또 그냥 들어갔어 여러가지 이게 고용도 해야 되고 주변에 협력사도 있어야 되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어 삼성 그러면 반도체 공장을 제주도에다 줘 독도에다 줘 인력으로 안 된다니까 그 지방 뭐 지방 활성화 정책 이거는 그냥 돈 그냥 길바닥에 다 버리는 짓이야 절대 안되는 거야 수원에 생길 수 밖에 없어 거기에 그 수원에 그 공장 입지 정하는데 이건이가 잠을 꾸며서 수원이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것이 조성이 나타나서 수원에 반도체 공장을 져야 된다 그랬을 수도 있어 확률이 낮잖아 아니지 여러 전문가들이 입지는 이거는 수원이다 현대는 현대 사업은 지 맘대로 했어 현대 사업은 지 맘대로 했어 그거는 근데 수원 공장은 아니란 말이야 전문가들이 수원 공장 딱 썼어 그럼 수원 공장만 삼성만 들어와 아니잖아 협력사도 수밖에 반도체 있고 장비 업체에서부터 거기서 총수하는 사람들까지 쫙 깔린단 말이야 그럼 SK 하이닉스가 공장 다시 어디다 줘야겠어 그 근처에 져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근처에 져잖아 져잖아 인력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토가 개발될지도 이제 딱 보이지 앞으로 딱 다 보여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경희도 옆에 단독주택 지구 살아가지고 그 동네에 집을 갔는데 그 동네가 원래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논밭이었거든 내가 대학교 2000 몇 년도 5년도 할 때보다 용인이 막 난개발될 때 2005년도에만 돼도 그게 별과 몇 년 안 냈어 그래서 내가 2010년도에만 가도 거기가 막 벌판이고 그랬는데 거기가 천지개벽을 했더라고 그렇겠지 고속도로 지나가고 근처에 반도체 수원 반도체 생기고 이것저것 생기면서 그게 활성화 되는 거야 뜬금없이 될 수가 없어 갑자기 나라에서 저기로 보낸다고 어? 어디 해남으로 보낸다고 그런 케이스 있잖아 그 서킷 그거 뭐냐 그거 자동차 F1 그거를 전남에 졌으니까는 그 전남이냐 어디냐 어쨌든 그거 망했대 영암 영암? 영암에 졌잖아 근데 그거 아무도 안간대 안가지 오히려 인제는 많이가 인제는 인제는 진짜 은근히 많이가 그래도 왜냐면 수도권 수요가 가잖아 근데 거기 F1 경기장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가기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김포에 졌어봐 파주에 졌어봐 어? 내 땅 옆에 내 땅 옆에 좀 져주지 대박났지 다 가서 F1 막 몰아보고 뭐도 하고 하지 그 주변에 상권도 되고 되는 거라니까 그거 하여간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 정치적으로 하는 건 안 돼 그거는 결국은 사장돼 나중에는 그런 것들 없어져 버려 그거 부시는 데 또 돈 더 쓴다니까 결국은 근데 경기 수도권에는 근데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고가에다가 공원 만든다고 하는 거 그거를 무파해서 막 반대를 하는 거야 나는 정치적 그게 없잖아 근데 비논리적이지 서울에 공원이나 인프로 깔아가지고 실패한 역사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어? 서울에다가는 아무거나 깔아도 돼 그냥 아무거나 그냥 고가에다가 뭐 미끄럼틀 깔아도 사람들 가서 거기서 미끄럼틀 한다니까 고가에서 다 한다니까 스키 해주고 그 반대하는 거 바보들이지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박원순이 그 박원순이 뭐 한 적이 아니야 그거는 뭘 해도 되는 거야 어? 되겠어 안 되겠어 서울에다가는 뭐 하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그거를 그거 박원순이 미우니까 박원순 싫다 뭐 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해야지 아니 나도 박원순 시장을 뭐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 난 그.. 난 그 아저씨 그... 내 스타일... 아 그 아저씨 좀... 아 이상해... 알잖아 아니 뭐 나랑은 상관없고 별 관심은 없어 아니 그게 그런 거에요 그런 거야 모든 게 모든 게 그렇잖아 순리대로 가고 우리가 자연의 법칙으로 가야지 그 개미들이 뜬금없이 집 짓는지 알아? 그 그 집 짓는 거 있잖아 그게 너 산길 있잖아 산에도 있잖아 사람들이 올라가는 산 오솔길 있잖아 그게 그냥 나는 게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가는 그 접점이 맞는 거야 그게 그게 그래서 그 글로 길이 나는 거야 뜬금없이 야 말도 안 되는 막 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송모야? 송모 아닌가? 그거 뭐냐 올라가는 거 그거 고래? 그 물 올라가는 연어? 내일은 연어다 아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지금 방송구량 다 찼다 이거지 그쵸 어? 제가 다음번에는 이거 지도 보면서 그거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건지를 갖다가 지도를 보면서 나는 벌써 보여 10년 뒤 20년 뒤 내가 미래에서 온 그 로봇잖아 미래에서 사실 살다가 왔거든 미래에서 좀 살다가 왔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국토가 개발될지가 눈에 허니 보여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서 그리면서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구독!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